안녕 여러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너무 반갑다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이 영상 그 에디스 렌이잖아요 사실 자기소개 안했는데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이렇게 다시 인사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이 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영상을 안 올리는지 그리고 뭐 지내고 있었는지 뭐하고 지내고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로는 일단은 방학 동안 그 지금은 10월이니까 방학 동안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진짜 열심히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일 때문에 엄청 바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멋지게 됐어요 다른 우리 가족의 한 명도 생겼는데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가족의 새로운 멤버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마 울음소리 좀 듣고 있어서 근데 나는 할머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를 소개해 줄게요 안녕 벨라 여기는 벨라이고 나중에는 그 좀 더 길게 긴 영상에서 벨라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는 첫번째 애기 그래서 이 애들에 대해 나중에 더 많이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또 다른 애가 어디 갔어요? 여기 그래서 두번째 애는 유리에요 아 너무 귀엽잖아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그래서 아직 이름을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어두운 곳에 있어서 조금 어두운 곳에 있어서 조금 어두운 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때문에 사실은 영상에 영상 아이디는 사실 잘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네번째로는 사실은 이렇게 이 채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 중이었고 그래서 그거때문에 조금 아 조금 이 뭐 할까 너무 고민 중이었고 그래서 그거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요즘 관심사 제안 관심사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원래 찍었던 내용이랑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새로운 채널 만들까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관심사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이 채널에서 그냥 새로운 영상을 좀 조금 하고 싶은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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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